어린이집차 아니잖아요. 일로 와봐요. 어린이집차 아닌데 왜 어린이집차 온다고 그래. 가방 똑바로 매. 누눈야. 끈이 꼬였나? 네. 끈이 꼬였나? 뭐 있어 거기? 공간에 뭐 있는데 아무것도 없어요. 조심해. 아이 손 빼. 손 빼. 주누야. 저 앞에 나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? 큰 차 올 거 같은데 주누. 걸어가 앞으로. 저기 앞으로. 큰 차 올 거 같은데 어제도 큰 차 왔잖아 아침에. 큰 차 올 거 같은데? 엄마 지아려. 큰 차 안 넣어줘요? 큰 차. 주누 추워? 왜? 고양이 뭐야? 고양! 고양이 갔어? 덤프트라우. 고양이 저기네. 어디요? 고양이 여기 있잖아. 고양이 다 한 마리 가는 거 아니에요? 한 마리 갔어요? 네. 여기가 왼쪽으로 왔어요. 뭐야. 내가 가지 마. 왼쪽으로 갔어요? 네. 왼쪽 여기요. 하나, 둘. 하나, 둘. 하나, 둘. 하나, 둘 밖에 없네. 두 마리? 응. 어휘지 잘 갔다 와요. 응. 누구도 쓸.